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어떻든 개헌 저지선을 사수해야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네요. 아마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자체 판세 분석도 아마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주 다르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거를 보지만 저희들은 결국은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얼마만큼 이루지는가 사전투표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집어넣는가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전투표가 31.2%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했고 2020년도 4.15 총선에 배워 가지고 약 70만 장 정도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당일 투표를 크게 기다리지 않더라도 대략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지난 10년 동안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그렇게 선거가 치러져 왔습니다. 그냥 기울이진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기울이진 그런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사전투표만 하면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니까 그런 완전하게 기울이진 선거판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미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번에 의석수가 어떻게 배치가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내용을 또 미리 공개를 하게 되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가리고 그냥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분위기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개헌저지선을 사수해야겠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고 이기야겠다 과반수를 얻어야겠다 이런 것은 일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려면 대한민국의 보수청 그리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당일투표로 몰려가 가지고 최소한 예상보다 5% 정도 더 당일투표 지지도를 국힘당 후보와 함께 보내야 개헌저지선 사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싫어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외면한다 해 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에서도 좀 불편한 가슴이 좀 아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어떻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4월 10일 당일투표에 반드시 나가셔서 나가셔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방송은 일체제가 내보내지 않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화급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수색체가 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투표를 안 하셨으면 그냥 뭐 성급하니 다 저희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꼭 지금 상황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좋아하지 않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투표에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지 못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지금까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에 나가셔 가지고 개헌은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은 당일투표가 31.2% 역대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총선을 정밀 분석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선거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것이 지난 10년간 반복이 돼 왔고 기대를 모았던 윤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2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어떤 짓을 못하겠습니까 조국 씨가 그런 국가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어느 정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국힘당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덮어두고 개헌 저지선을 국힘당이나 보수진영이 이걸 그냥 그냥 기분대로 해버리게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한 5% 정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면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해 썬소리를 하기가 지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 참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남자입니다. 대통령에게 앞서 가지고 이렇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국의 투표소 곳곳에서 실제로 측정한 개수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단말기와 모니터에 등장한 발표 사전투표자 수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만든 그런 가공의 사전투표자 수가 더 많이 나오는 단 한 곳에 또 예외가 없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더 많은 경우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분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난 몰라 죽든 살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동갑내기로서 참 딱한 것이 아니고 행편이 없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 동네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해서 지난 10여 년 정도의 각구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지금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전까지 온 거죠 어떤 분들은 구부능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무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범죄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총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당일 투표로 결집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고 무진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까 4.15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70만 이상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투입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전국의 경합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밀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이렇게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